일반 가격보다 많게는 5배나 비싼 값에 팔리는 쌈채소가 있습니다. 물고기를 키우면서 나오는 유기물로 재배해 이른바 물고기 키우는 쌈채소인데요. 담수양식과 수경재배의 합성어인 아쿠아포닉스 첨단 농법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동 조상환 기자입니다. 유리운실 안에 쌈채소들이 깨끗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일반 하우스 채소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흙이 아닌 수경재배에 온실 한쪽에 커다란 수조 4개 속에는 향어와 비단잉어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쌈채소를 재배하는 데는 물고기들이 배설한 유기물이 들어있는 물을 파이프로 연결해 공급해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물고기를 키우기 때문에 농약이나 화학비료 등도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키운 채소들은 1kg에 3만 원 선, 소 포장으로 호텔 등에 맞춤 납품할 때는 최고 7만 6천 원까지 받습니다. 유기농에 비해서도 최소 30% 이상 높은 값이고 수확도 훨씬 자주 할 수 있어 전국에서 농법을 배우려는 분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일반 농가, 토경으로 하는 사람들은 엽체류 생산을 하는데 1년에 2, 3번이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1년에 지금 10번 정도 생산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농사지은 쌈채소는 맛과 향이 뛰어날 뿐 아니라 신선도 역시 오래갑니다. 이 아쿠아포닉스 농법은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단 두 곳뿐입니다. 이런 까닭에 이 농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 연간 300여 명가량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쿠아포닉스 중에서 자연재배를 추구하는 농장이고요. 또 선진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자연재배를 추구하는 농법은 저희가 유일하고 우리나라가 반드시 가장 경제적이나 생산성을 볼 때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숨어 있는 첨단 과학이 많은 이 농법은 작은 면적의 일반 비닐하우스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해 도시농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TJB 조상환입니다. TJB 조상환